관상이에요. 사람을 읽고 이 사람이 사는 공간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풍수예요. 풍수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홍콩의 47층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도 풍수사가 관여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아까 사람에 대한 인상을 봤던 것처럼 공간에도 분명히 인상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두 사람이 있죠. 우선 왼쪽의 이 남자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공간의 느낌. 더럽다. 산만하다. 일에 찌들어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여유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에 있는 남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오른쪽의 여자는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왼쪽에 있는 남자는 자신의 능력밖에 일을 하느라 공간이 이 지경이 됐고 공간이 이 지경이 되면서 일이 더 안 되는 악순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자신의 능력껏 일을 잘 한 후에 돌발적인 업무도 잘할 수 있는 업무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간은 중요한데요. 이 집의 느낌을 한번 보시죠. 자기 집 같으시죠? 보통 컨설팅을 가면 집들이 거의 다 이래요. 이 집은 일산에 있는 개그맨 이병진 씨의 집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 서재는 창고처럼 변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드레스룸은 계절별로 수납되어 있던 것들이 엉망진창, 지저분하게 됐죠. 사실 그 풍수 인테리어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풍수 인테리어의 시작은 비우기입니다. 비우고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남은 물건의 정리정돈을 잘하면서 환기와 채광과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건 잘 못 버리시죠? 특히 여자분들이 잘 못 버리세요. 여자분들이 특히 못 버리는 게 옷을 잘 못 버리시거든요. 일단 어떤 옷을 사면 이게 유행이 지나도 내 평생에 언젠가 한 번은 이 유행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옷 사이즈를 본 다음에 내 허리도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유행이 돌아올 때 허리춤이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쌓여지는 것, 불필요한 물건들이 모아지는 것은 기운을 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정리하고 비우는 것이 좋고 버리고 정리하고 비우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굉장히 삶이 편안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의 공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공간을 뭘까요? 첫 번째, 냉장고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전단지. 두 번째, 죽어있는 꽃 조화. 세 번째, 지갑을 아무데나 두는 것. 네 번째, 지저분한 현관입니다. 4번, 4번. 테레비를 많이 보시나 봐요. 정답은 4번입니다. 현관이라는 것은 외부의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 그러니까 관상으로 따지면 눈썹과 눈썹 사이 명궁과도 같아요. 그래서 가장 밝고 깨끗해야 되고 쓸데없는 물건이나 골프채, 신발, 유모차 이런 지저분한 것들은 치워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현관을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현관에서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아파트들이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 복도식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에 들어가면 바로 맞은편에 큰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머물지 못하고 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막아주시는 것이 좋고 관엽식물로 보완을 하는 것이 비보라고 해서 풍수적인 보완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풍수에서는 문과 창문, 창문과 창문 또는 문과 문, 문과 거울이 마주보는 것을 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부엌을 보게 되면 부엌은 물과 불이 상충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싱크대에 물의 공간이 있고 가스렌지에 불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불을 끄는 상충의 공간에서 가급적 나무를 많이 사용해서 물이 나무가 물 먹고 자라고 나무가 타서 불이 되는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서 부엌에 식탁 같은 것은 가급적 나무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부님들은 식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를 위에다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상충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거죠.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것들에서 현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곱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밝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깨끗해야 돼요. 세 번째는 현관의 중문의 크기가 집보다 너무 커서도 안 되고 작아서도 안 돼요. 그리고 환기가 잘 돼야 되고 수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을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대각선 안쪽 방향이 있죠. 이 대각선 안쪽 방향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제자리가 안쪽 깊은 대각선 자리,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가구를 놓기보다는 가급적 사람이 앉아 있거나 소파를 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풍수 인테리어에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보여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엌이 보여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침실이 보여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화장실이 보여서는 안 돼요. 특히 이 집처럼 문을 열었을 때 바로 화장실이 보이면서 변기마저 보이는 것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수구의 돈이 빠져나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안정감도 안 되지만 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앞쪽에 가벽을 설치하거나 들어오는 입구의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관엽식물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구를 놓을 때도 조금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침대는 어떻게 놔야 될까요? 지금 보이는 네 개의 그림 중에서 어떻게 침대를 놓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아요. 그런데 굳이 얘기하자면 침대를 놓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침대는 침대의 침실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깊은 안쪽에 대각선이 두 개가 생기죠. 이 대각선 두 면에 한쪽 면으로 머리맛을 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머리맛이 서쪽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가급적 동쪽과 남쪽 그리고 특히 공부하시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동쪽이라는 것은 봄의 기운이고 나무가 자라는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집에서도 가급적 동쪽 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소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소파의 모양은 어떻게 보이세요? 가운데 지금 덩그러니 놓여져 있죠. 좀 불안정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해놓은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 집에 갔을 때의 느낌이 갓 이사 온 집이거나 곧 이사 나갈 집. 뭔가 좀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번 중에서 소파는 어떻게 놓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4번. 정답이 나왔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들어왔을 때 보통 3번처럼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집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맞은편에 TV 배선이 있기 때문에 TV를 보기 위해서 소파를 맞은편에 놓은 거죠. 그런데 4번처럼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얼굴을 맞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서리 깊은 안쪽에 안정함을 둘 수 있는 자리에 소파를 두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pans. Drep은 we 안정rado. 눈치주간장 앞 우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을 보여줍니다. 올라올기가 조금 처음 Huspas 기능 när InfD us 단단함은 대표 규전 이 십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